코스프레를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코스어 사진 촬영했다가 몰카범으로 처벌받게 생겼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카범으로 억울하게 몰리게 생겼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길거리에 코스프레한 사람을 보고 신기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옆사람이 갑자기 A씨의 핸드폰을 뺐더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행위도 몰카로 처벌받는다고 했다는데요. A씨는 몰카 찍을 생각 전혀 없었다. 나 어떡하지라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에 접한 네티즌들은 몰카 찍을 의도가 아니었어도 행동만 보면 몰카 맞다. 이것도 결국 초상권 침해, 몰래 찍은 게 몰카지 그럼 뭔데 등 A씨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내사 종결로 끝나긴 했다.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닌데 몰카냐, 아이돌 찍는 건 처벌 안 받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 찍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자1호